이거 얼굴에 튀겨서 눈 안 깜빡이는 사람이 그... 까맣어? 까맣어, 까맣어 까맣어 어 까맣어 나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도 눈 안 깜빡했어 진짜 그 정도야 물고기 잡으면 거기 넣는 거 어항 어항 야 뭐 잡혔으면 좋겠다 진짜 뭘 좀 찾는데 물수제비 한 번 할까요? 야 여기서 놀자 너 뭐야 방향을 저기 나 안 할래 형 해볼게요 하자 뭐든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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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하자 진짜 해 다음번에 아침에 커피 사오기 한 20잔 정도? 우와 열 번 둘, 셋, 넷 네번 네번? 네번? 저리로 갔어요 저리로 갔어요 몇 번 보셨어요? 저는 두 번으로 갔어요 아니야 두 번 아니면 세 번 아니야 세 번 아니면 네 번이에요 이쪽으로 던질게요 이쪽으로 여기가 진짜 더 안 좋아 근데 광수야 아니 형 형 말씀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둘 어 세 번 세 번 네 번? 세 번? 둘, 셋, 네번 어 네 번 세 번 세 번 저거 비슷한데?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 이거 할래? 이거 얼굴에 튀겨서 눈 안 깜빡이는 사람이 이기지 웃기겠다 눈을 어떻게 안 깜빡이는?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깜빡었는데 그러니까 눈을 안 깜빡거리면 이기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? 제가 먼저 공격? 어 물량 상관없어요? 아 너무 많이 하면 그렇지 끝 까맣어? 이겼어 까맣어? 제가 이겼어 너무 까맣어 이제 나 아니 제가 이겼잖아요 가위바위보 이겼으니까 아니 이길 때 내가 이겼잖아 너 날 진짜 바보라고 생각한 거야 까맣어 까맣어? 까맣어? 야 이거 안 까맣어 바로 준비되면 얘기해주세요 준비됐어 준비됐어요? 까맣어 까맣어 너는 두 번 까문 거 같아 가시죠 어? 까맣어? 야 진짜 빨리 까맣어 진짜 빨리 까맣어 내가 손을 피기도 전에 까맣어 야 너네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무서워 이거 안 되겠는데 너네 꼴찌는 못 가리겠다 이거 그냥 갔어요 그냥 눈싸움으로요 아니면 어 괜찮아 준비 자 준비 시작 나 예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더 자기 전까지 눈 안 까면 진짜 그 정도야 전 적은 적이 없어요 우빈이 눈물 고인다 나 진짜 안 까면 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나 진짜 안 까만 나이스야 나이스야 왜 눈물 하고 뚝뚝 걸리고 있어 나 울어 김혜민 울어 김혜민 울어 한참 김혜민 커피 서비스라서 울어 한참 한참 뒤집떡 택밀